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본이 반도체를 이어서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감행한다면 그 대상으로 오를 수 있는 몇 가지 품목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첫째 파우치 혹은 파우치 필름이라고 그렇게 하죠 두 번째는 고품질 양극 바인드 그리고 음극 바인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동박 제조에 쓰이는 티타늄 드럼 그리고 네 번째는 전액 원료인 리트리움 등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파우치 정식 명칭은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입니다 특히 파우치는 일본의 100% 한국의 2차전지 3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명단 제외와 함께 일본 측이 손쉽게 꺼내댈 수 있는 공격 카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파우치 필름은 무엇인가? 리튬 이온 전지는 업계에서 리튬 폴리머 2차전지 LPB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구조적으로 발화 및 폭발 위혈성이 굉장히 큰 제품입니다 양극재 안에 산소가 들어있고 또 전액은 고온에서 연료로 작용에 불이 붙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성을 결정하는데 지금 소개하는 파우치가 대단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반응성이 높은 원재료를 외부와 엄격히 차단하고 원재료를 감싸주는 그런 핵심 소재가 파우치 혹은 파우치 필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파우치, 셀 파우치 혹은 셀 파우치 필름 혹은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이란 그런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파우치 필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파우치는 리튬 2차전지의 주성분인 양극재, 음극재, 전액액 그리고 분리막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외장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외장 소재는 단일 제품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다층 알루미늄 융착 필름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복층으로 6개, 7개, 9개 정도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융착이라는 것은 열처리 등으로 접착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층 알루미늄 필름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형용 또 대형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액에 대해서는 우수한 뇌화학성이 있어야 되고 성형공정 이렇게 구분려서 만들거나 이렇게 만드는 데 대해서는 우수한 성형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필름의 접착공정에는 뛰어난 접착성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난도 기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다가 가벼워야 되고 얇아야 되고 유연성이 좋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파우치는 플라스틱과 접착제, 알루미늄을 청청히 쌓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파우치 필름은 다층 복합 구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핸드폰 노트에 사용되는 소형용 파우치는 0.113mm입니다 113 마이크로 이하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 속에 다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나이론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원재료를 5개 내지 7개 정도 접착제로 이렇게 접착을 시켜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두께가 아주 얇습니다 0.113mm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대형용 같은 경우는 0.15mm, 150마이크론 이상인데 무려 9겹을 이렇게 접착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 9겹의 두께가 0.15mm 정도니까 얼마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그런 제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파우치는 한국의 3사가 여전히 일본 업체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입니다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39.1%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비중이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소재 품목에 속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파우치의 일본 업체 의존도는 어떠냐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3사는 리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파우치를 전량 수입해 사용합니다 그 일본 업체는 일본의 DNP, 다이니폰 인쇄라는 업체하고 쇼와 댄코라는 그런 입시에 전량 공급을 받는데 이 두 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서 95% 정도 차지할 정도로 거의 과점 상태입니다 특히 일본 DNP 같은 경우는 1894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올해로서 143년 회사입니다 매출이 한 15존 정도 되니까 대단한 그런 회사죠 1950년대부터 전자 소재로 사업 다각화를 해봐서 한국의 LG라든지 삼성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그런 업체입니다 인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1944년도부터 전자 소재로 진출해서 대단히 성공을 거둔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특히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완성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상품에 비해서 대단히 오랜 기간 축적되는 그런 결과물이구나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경제전쟁을 임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누구 이야기처럼 죽창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1970년대 산업화를 시작했으면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은 벌써 전자 소재만 하더라도 1940년대에 시작을 한 거죠 격자가 30년에 40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지만 특히 소재를 이해할 때는 이런 시간 격차라는 문제를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DNP하고 쇼와덴크오는 중국 시장에서는 고품질 그런 파우치를 예를 들면 제곱미터당 6.5달러에 공급하는데 한국에서는 절반 가격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소재 국산화를 시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출혈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오랫동안 해왔죠 물론 한국에서 그동안 국산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성화학 같은 경우가 2009년도에 파우치 개발에 뛰어들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결국은 상용화는 성공하지 못하고 사업을 2017년도의 BTL 첨단 소재에 양도하고 철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율촌화학이 2011년도의 파우치를 개발한 다음에 지금 전세계 시장 점수를 한 3%로서 전량을 중국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율촌학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올해 상용화를 시작하게 되는 BTL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질문 세번째입니다 한국 3사의 고민이 뭐냐 이야기죠 배터리 3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비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2차 전지 3사는 파우치 필름을 국내에서 생각하는 전문업체인 율촌화학과 그 다음 BTL 첨단 소재하고 접촉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워낙 일본에서 싸게 공급받았기 때문에 설령 한국 기업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의 그런 가격 경쟁력을 떨어질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국내 기업들이 품질과 가격을 일본 수준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생산 설비까지는 구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내부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마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일본과 견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의문입니다 소형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겠지만 중대형 같은 경우는 국산화에 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중대형 파우치 공급이 중단 경우에 최악의 경우는 한국의 3사가 중대형 배터리 생산이 중지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1155개의 전략 품목이 화이트 리스트가 배제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지금 반도체 소재 3개, 2차 전지의 유망 종목으로 오르고 있는 파우치와 같은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계가 상당히 우려하고 들썩들썩할 정도인데 1155개 정도로 확대되면 얼마나 한국 산업과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느냐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위기 상황이 소재 국산화에 대한 확신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한국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일감정을 초장한다든지 대일강경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접고 업계 사정이나 나라 경제 전체 사정을 잘 헤아려서 좀 더 현명하게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